사방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준 두 여자와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나는 노래 부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건강들 아십니까 여름에 이 벼가 잘 자라려면 뜨거운 때약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사람도 잘 커 나가려면 사랑이 꼭 필요하죠.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정말로 사랑 중에서도 여름의 태양볕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신 분입니다. 가수 베이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우리 연극인 김성여 씨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베이로 씨는 요즘 노래농사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노래농사 잘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새로 나온 노래도 많이 사랑을 받죠. 제가 신토부리하고 99.9 요새는 장모님까지 잘되고 있어요. 장모님까지요. 이제 지켜주신 두 여인은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죠. 어머니가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에 어머님의 크나 크신 사랑하고 교훈 그분의 가르치심이 있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생이 결코 짧지는 않고 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받는 기간이야말로 엄청 긴 시간으로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라고 보는 시간을 잘 버텨준 저희 아내. 난 두 여인 그래서요. 삼각관계 얘기가 사랑 얘기로 나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 인생에 있어서 한 남자를 보호하는 소명을 가진 여자가 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가 엄마고 아내라는데 베이루 씨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와 아내의 얘기라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네요. 그런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지내오신 분 같지 않아요? 잘생기셔서. 고생의 흔적이 남는 건데 그래도 세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흔적은 좀 남았다고 그러세요. 아까부터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고생을 해서 이렇게 땀을 흘립니다. 그러신 거예요. 흔적이 땀이네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배를 골았어요. 그래서 아마 식은 밥을 먹어도 땀을 많이 흘려요. 물론 잘 먹고 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땀 나는 건요. 그래도 사랑이 있어서 오늘날. 그렇죠. 버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지켜봐준다는 게 얼마나 참 따뜻한 사랑입니까. 우선 베이로 씨. 그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날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던 정체모라. 그 어려울 괴물. 산짐승보다 더 무서웠던 그것은 가난이었다. 술과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내던진 처절한 가난이었다. 아기가 태어나는 집은 모조리 내 안테나에 걸려들었다. 그날은 줄임배를 원없이 채울 수 있는 기회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났다. 상아. 진짜 맛있다. 마쿠자. 훔쳐온 밥은 주로 망을 보던 동생과 나눠 먹었다. 어머니는 우리 6남매의 생계를 위해 새우젓 행상을 하시느라 늘 집을 비우셨고 우린 가끔 이렇게 보식을 즐겼다. 아이고. 이로 이놈의 새끼. 또 밥소리에 갔네. 내 이놈 오늘 그냥 잡히기만 잡혀봐라 그냥. 그 후에 순서는 늘 같았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어머니의 매질과 그날 밤의 배탈. 줄였던 뱃속에 그 귀한 쌀밥이 씹히지도 않고 들어가니 배탈이 날 수밖에. 이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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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아, 의견가 왜이래. 이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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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 봐.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 이로야. 가난으로 허약해진 우리가 혼절을 했을 때 쓰던 어머니만의 응급처치 그래도 난 깨어나지 못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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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거 일화임이 아니야? 그 공짜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그 돈 가져오기 전에는 한 달 정도 못 움직여 그렇게 한 거야? 가봐! 선생님! 선생님! 그 어머니가 차마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그것은 천 더! 천 더! 옹골골 잡으셨으네 왜 이렇게 세게 나오시나 아... 좋아! 천 받고 네 개다 네 저, 저 보셔유 일화 아버지 저 좀 보셔유 밖에 누구요? 아니, 저 처놈이 옆에 내가 아, 시방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여 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일화가 죽게 생겼어요 돈이 필요하구만요 아, 썩 꺼져버리 못해 돈 주시여 시장까지 와서 뺏어간 내 돈 주시여 아니, 젊은 말할 놈이 이런 편 내가 정말... 돈 주기 전에 미쳐 못 간다고요 아니,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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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모성이란 그런 것일까 그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최초의 반란이었다 내 약값을 구한 대신 아버지 발길질에 다치신 가엾은 어머니 민간에서 해독과 신경통에 어느 정도 효염이 있다고 전해주던 부엌 황토 돈이 없어 그 황토옥을 약사 맡으시던 내 어머니 이젠 내가 어머니의 약을 구해드릴 차례였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날이 몇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리 오세요! 다 올려오세요! 자, 신나는 재미있는 거경거리가 왔습니다 뭐야? 자, 왔어요 왔어요 잠깐만, 이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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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습니다!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다? 만병통치약! 자, 발라진다, 터진다, 곱는다, 썩는다, 시린다, 쑤신다 우리 엄미들, 날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거 있지? 안 물어봐도 말 안 해도 삼천만이 다 아는 사실! 그게 바로 신경통이야! 자, 저기 청정하늘에 오갈 데 없는 나그네 구름만 바람에 날려가도 허리가 훅군거려, 발다리가 그 자리와 이게 바로 신경통이야! 그럼, 저놈이라보나! 야, 저놈이라보나! 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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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니에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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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이 아니에요!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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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이 아니에요! 요 놈의 자식, 요 놈의 자식, 잘 잡았다! 요 놈, 고였놈 같은 놈! 아니요, 요 놈의 자식이! 지금은, 요 놈의 자식! 아저씨, 뭐든지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요 놈이! 바렐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요런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 되는겨. 요 놈아, 요 놈아. 아저씨, 지 언니가 아파서 그랬슈. 지 언니가 약 없어서 죽받으시는 거 보고 그랬슈. 아니, 그래도? 이 놈이 도둑질하는 주제야? 요 놈이 자식아. 아이고, 요런 개 자식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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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너 뭐든지 한다고 그랬지? 예, 뭐질 줄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 노래할 줄 아니? 오늘 우리 가수가 안 와가지고 당사도 일어나는 안 된다. 그 노래 한 번 해봐. 나 용서해줄게. 예, 저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그동안 학교는 안 가도 유랑극단을 쫓아다닌 덕분에 노래는 자신이 있었다. 나 때문에 몸져 누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흙을 파드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더욱 힘껏 노래를 불렀다. 그날 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자식은... 누가 저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 어? 어머니, 다음부터는 안 들을게요. 어머니... 가난은 죄가 아니여. 그렇지만 남의 걸 탐낼 때 가난은 그때 죄가 되는 거여.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 되면 그땐 살 수도 없는 거여. 어머니, 잘못했지요. 잘못했지요, 어머니. 넌 미아버지 미워할 자격도 없어. 미아버진 적어도 도둑질은 아니여. 이 어미 살 수도 없게 하진 아니여. 흐흠 치윽 어머니... enty 치 modified 어머니 치 아 어미 아 아 그때 난 두 가지 결심을 했다 다시는, 다시는 남의 걸 손대지 않겠다는 것과 기필코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돕겠다는 것 그 두 가지 어머니는 내가 계속 공부하길 바라셨지만 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내 꿈을 키워갔다 몇 년 후 나는 군산사회방송 노래자랑에서 1등을 했다 내 나이 18세 때였다 그 다음에 나는 부품 꿈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존뜩이었던 내게 서울은 별천지였다 유혹이 많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꿈을 생각하며 견뎌냈다 낮엔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고 밤엔 밤무대에 나가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몇 년간 월급 봉투를 손에 줄 때마다 난 희열을 느꼈다 멀게만 느껴지던 새로운 세상이 곧 펼쳐질 것 같았다 어머니 제 손으로 번 돈이에요 대견하시죠 액수는 쥐꼬리만 했지만 난 그 절반을 어머니께 붙여드리곤 했다 그러나 가수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온 지 3년 연탄가스에 중독돼 나는 대책 없이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순간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무너져가던 내 의식을 붙들었다 그 저 어떻게 깨어나셨어요 그러면 그때 기름집 하는 주인 아저씨가요 종합파출소에 순경으로 구매했어요 그 양반이 아침에 당직을 끝내고 파출소에서 자기 기름 가게를 들렸다가 댁을 들어가니까 그때 마침 일찍 끝나시고 일찍 오신 거예요 아마 새벽 4, 5시나 6시나 그랬더라고요 5시나 이렇게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두들려서 이렇게 나를 경찰관이니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렸죠 근데 그분이 좀 늦게 왔으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근데 연탄가스를 중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 하나 손 하나 가딱을 못해요 눈동자도 못 둘려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살아온 거 집안 어머니 생각 형제들 생각 그렇게 흘러가죠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어서 막 눈물은 흘리는 것이 눈대요 가슴이 눈을 줄줄줄 흘리는데 꼼짝 못하다가 이렇게 순간 정신을 잃었죠 그때 그때만 살아났어요 어릴 때 배고팠던 게 제일 어려움이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참 그 시절 어떻게 그 굶주림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왔는가는 참 신기해요 지금 지금 그렇게 굶으러 가면 굶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는 게 참 참 혹독했어요 무섭지요 그때 왜 이렇게 추웠는지 말이야 어린밤에도 네 참으로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구가 이렇게 일곱 여덟 식구가 같이 방에 있으면요 이렇게 한 방에 조그만 방이지만 이불을 같이 한 입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애들은 가운데로 좀 나이 먹은 사람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품고 자식들처럼 품어가지고 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겨울 한 겨울 지날쯤 되면 이불도 혼이불이 돼버려요 이불 속에 있는 솜 있죠 그거하고 벽에 있죠 벽에 있는 맥겨 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아 그걸 불을 지피신 그래서 밥을 끄슬려 먹는 것 조금 날 뗄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담장 이제 담을 이게 이영으로 엮어서 쭉 해놓은 그거부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솜하고 맥겨까지 그래 이제 그 동네는 이렇게 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뗄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식사는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베이로 씨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수기 어려운 시절에 그럼 어머님 더 고르시죠 어머님은 더 말할 수 없죠 그 양반 근데 참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많이 닮으셨어요 지금 모습이 어머님 사진이신가 봐요 어머님 모습이 그대로 있으세요 이제 후덕하신 것 같아요 후덕하시고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 바르시고 예 우리 어머니는요 예 그 가장 위대하신 분 세상에 대통령보다도 그 어떤 그 위인보다도 저한테는 네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어 제가 말주변에서도 표현을 못합니다마는 네 마음속에서 네 제 나름대로는 설명이 다 되고 있어요 네 저분의 그 대단하신 모습을 베이로우씨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머니 모습이 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미우셨겠어요 상대적으로 아버지 미워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미워하고 더러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몰라라 하셨는데 밖으로는 아주 군자셨고 밖으로는 한량이시고 선비하셨다고요 선비 옛날에 또 잘하셨잖아요 또 잘하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가족한테는 많이 이렇게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모습 그래도 그쪽에 가면 우리 아버지 야 너네 아버지 최고야 그런 분이 없어 그거 한량이지만 선비였다 그럴 때 들을 때는 좀 뿌듯해요 그렇군요 야 너네 아버지 그거 뒤속 쉬쉬쉬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우리 가족한테는 그랬어도 덕은 싸우신 분이구나 그게 자손으로서 듣기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지나고 서울 올라오셔서 결국 가수 되겠다고 네 근데 그 쉬윳 쉽게 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신토불이 나올 때까지가 네 아유 말할 수 없죠 뭘 그 다 많아 얘기하면 한없어요 그런 곳에 뭐 일일이 짚으면은요 뭐 공사판에서 그냥 뭐 이렇게 모래나 벽돌 쥐고서나 지금은 이렇게 그냥 위에서 뭐 기술적으로 뭐 기계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참 사람이 지고 올라갔어요 3층 4층 짓는데 올라가려면은 마라톤 선수들은 주고 목숨을 걸어놓고 게임은 경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올라다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놔야 돼요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떨어져가지고 뭐 그때 보험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뭐가 기약이 있으면 괜찮죠 사람이 견디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신토불이 뜬다 그러면은 견디지만 견디지만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어떻게 될 줄을 알고 막막하게 기다린 중에 아마 심의돼드린 분이 아내 글쎄요 고인이실 것 같아요 서울 와서 집사람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시간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주 길잖아요 그래요 네 짧은 네 시간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그 아내와 만난 그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정말 가수로서의 베이로시로서 성공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함께 같이 봐주시죠 뭔데 그래 따라와봐 보여줄게 있어 아이 참 초등학교만 나온 촌뜨기 무명가수와 고등교육까지 받은 부잣집 서울여자가 사랑에 빠져 무작정 살림을 차렸다 집을 뛰쳐나온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과의 결합이었다 비싸는데 근데 비쌀 것 같아 아냐 여보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이면 저 충분히 살 수 있어 진짜 정말? 응 들어가서 볼까?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와 우리 남편 나훈아 남진 저리 가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 응 당신 조금만 고생해 그간 모은 돈 그간 모은 돈 다 투자해서 산 만큼 이 무대복이 우리를 호강시켜줄 거야 난 곧 스타가 될 거고 당신은 스타 사모님이 될 거라고 당신 스타랑 사는 게 꿈이었잖아 치 무대복이 무슨 요술방망인가? 그럼 요술방망이지 않고 이혼이 오면 고급 업소에 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죠 또 거기서 노래 부르면 유명해질 수도 있죠 요술방망이지 않고 뭐야? 그럼 잘 모셔놔야겠네 네 잘 모셔두고 오겠습니다 무대복 덕분에 난 노래 실력뿐 아니라 의상도 중시하는 고급 업소에 자리를 얻었다 이럭저럭 생활도 꾸려갈 수 있었고 나만을 믿는 아내의 사랑과 꿈으로 충만한 날들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한참 꿈속이구만 글쎄 말이야 자, 슬슬 시작해볼까? 어? 누구야? 어? 너들 명함 저끼리야 야, 붙여봐 붙여봐 아저씨 맛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서 네? 아저씨 야, 나 참 나 참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을 도둑생활 팔려만 처음이네 야, 좀 거치고 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그러, 그렇죠 아, 아무것도 없죠 이게 어?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없어 야,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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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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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돼요 그건 쟤네 야, 그거로 또 챙기자 빨리 뛰어 여보 아이고, 내 무대복 아이고, 내 무대복 아이고, 내 무대복 내 무대복 아이고, 내 무대복 내 꿈의 상징이었던 무대복 그 후 내 운명도 온전치 못했다 그 후 내 운명도 온전치 못했다 다시 무대복을 구해야 했다 어떻게든 구해야만 했다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말이야 우리 업소에서 방송국 팀이 회식한대 작곡가들, 난다킨다는 가수들 다 올 모양이야 그 사람들 노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오는 거니까 너 한번 잘해보라고 내 운명은 너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인마 기회의 날은 다가오는데 무대 복살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담보라곤 목숨뿐인 내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옷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아내에게만큼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처갓집에서 몇 번을 데려가고 막아도 다시금 내게 돌아와 준 어여쁜 내 아내에게만큼은 어여쁜 내 아내에게만큼은 아니 도대체 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구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무대 복없이 문만 달라온 거야, 어? 당장 꺼져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됐어, 반대 가서 알아보라고 사장님! 필요 없어 인마! 여보! 그만둬! 당신 이 생활 그만둬! 너네 이제 그만하라고! 몰랐어요 아, 당신이 이렇게 구박받고 이렇게 힘들게 노래하는지 노래 그만둬요 사는 거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여보 노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날 좋아했던 아내 그거 하나만으로 날 믿고 따르겠다던 아내가 이젠 노래를 그만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가난의 끝으로 떨어졌다 왜 그래? 그런데 얼마 후 어,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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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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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내는 괜찮은 겁니까? 그럼요 냉장 수술은 간단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이라도 퇴원 가능해요 하지만 언제 퇴원하시든 오늘 내로 중간 계산 먼저 해 주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어,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응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저 근데 여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도 괜찮대 아, 그래요 아픔은 더 있고 아니 나 집에 가고 싶어 가요 괜찮아? 응 응 저, 당신 걸을 수 있지? 근데 왜요? 아, 나 화장실 갔다가 돈 내고 나갈게 먼저 나가 있어 응 그래요 하 하 하 하 으 하 하 하 然後 하 하 하 하 하 직원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알고 있었던 나는 그 시간에 맞춰 병원비를 안내고 도망쳐 나왔다 가난이 죄가 되는 일을 어머니를 그토록 슬프게 만들었던 일을 나는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다 그날 나는 더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못난 아들 어머니를 그토록 아프게 하고서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나 날위에 사는 아픈 아내를 두고 아직도 가난의 허덕이는 어머니를 두고 죽을 순 없었다 죽을 힘으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살아보고자 결심했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래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대회에서 거듭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방송가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기대에 들뜨는 날이면 유난히 어머니의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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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에 대해 알기 전까지 동생이나 나나 어머니가 무거운 새우젓 소크릴 머리에 오래 익어 다녀서 머리병이 난 줄로만 알았다 예 어머니! 어머니! 이제 좀 괜찮아요? 어머니! 네 형이 이뤄... 이뤄 보고 싶다 나는 그날로 내려가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 어머니! 이뤄야 해미랑 약속 하나만 하자 네 어머니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어머니 내일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자꾸 왜 이러세요 아버지 미워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내겐 무심한 양반이었지만 너희에겐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버지시다 니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너희 이 땅에 있는 거야 너희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 이뤄야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부탁하는 거다 어서 약속해주렴 고맙다 고맙다 이로야 뇌아다 악성 뇌종량 말기입니다 네? 이 정도면 구토나 머리통증이 엄청났을 텐데 노인분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미려오셨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봐 드리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저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오자분 진작하시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저 가수예요 이름에도 가수예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면요 노래를 부를게요 스물 네 시간 아니 며칠이라도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에서 살려주세요 2년 아니 아니 1년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돈도 드릴 수 있고요 또래도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나와의 끈으로 오셨다 내 노래가 히트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늘 그래왔듯 오늘도 그의 가슴은 서러움과 아픔으로 먹먹해진다 그의 오늘을 모르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의 가슴에 맺힌 풀 수 없는 한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굳은 날 고생했던 어머니와의 추억이 되살아나 그의 서름은 더욱 커진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에 비 많이 맞으면서 그 우리 저 양말하고 잠바하고 사주셨는데 하도 비가 많이 맞아서 새 양말 새 잠바를 못 입었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걸 잡고 우셨는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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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잖아요 위를 덮으면 아래가 떨리고 아래를 내려서 덮으면 위가 추워서 그것도 어떻게 그 그러면서 저희들을 몸으로 그 그 그 그 그 그 이곳에서의 아픈 추억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의 베이로가 있음을 그는 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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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크셨던 것만큼 또 우리 베이로 씨가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장남이시니까 고생할 때 가슴 맺힌 게 너무 많으니까 아 그냥 아 이게 어머니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는데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은 가슴이 항상 담담하죠 뭔가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에 우리 가족들한테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네 네 저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머니가 아 그 시장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고 그신 것 같고요 그 그 글쎄요 음 어머니 계시면은 다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요 우리 베이로 씨 노래 네 계시면 그렇죠 우리 아드님 노래 그럼요 그거 틀어놓고 들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가수로서 이름 얻고 히트곡도 생기고 그런 것들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로 씨 가슴이 더 쓰린 거예요 아프고 고생한 모습만 보여 드렸으니까 그렇죠? 어머니는요 야 너 그 고생하지 말고 그 가수 한다고 그 더 그 힘든 걸 뭐 하냐고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낫지 않나잖아 마피아 딱해 보이셔서 농사 짓는 게 낫지 않느냐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쳐라 네 그러시고 그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꼭 성모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보시고 그냥 가셨죠 저희가 그래서 좋은 노래 듣잖아요 저희들에게 힘 주는 노래 베이로 씨가 불러주시는 게 아마 어머님 사랑 덕에 저희가 그런 노래 듣는 것 같고 또 함께 늘 고생하셨던 우리 오늘의 베이로 씨를 있게 한 분 지금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고우세요 미인이신데 그 아까 보니까 뭐 나훈아 씨 남진 씨를 뺨칠 정도로 잘 부른다고 네 그래요? 확실하게 그래요?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 네 근데 하여튼 그때는 뭐 미래가 확실했던 건 아니잖아요 베이로 씨가 그래도 인상 보고 그냥 느낌에 잘 될 것 같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랑 보면은 첫 번부터 뭐 첫 번에 반했어요 그냥 첫 눈에 반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시고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녔죠 아 그러셨어요? 네 노래하는 데도 따라다니고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시면서 뭐 사랑도 사랑이지만 네 살다 보면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도둑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또 남편 가수 생활할 때 구박받는 것도 보시고 막 이러겠는데 어려움 때문에 언젠가 한 번 도망가고 싶다 근데 한 번 친정 가셨다고요? 친정으로 가셨다고요? 친정으로 가셨다고요? 언제 한 번 가셨다고요? 네 그거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강제로 강제로 이제 끌고 갔어요 아 아 음 그래서 이제 끌고 와갖고 네 선도 보고 선도 보고 선도 봤어요?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음 근데 그래도 뭐 남편 생각만 아니까 음 딴 분은 도저히 실력 안 가는군요 오직 베이로씨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있다가 네 도망 나왔죠 또 아 어 그냥 이럴시 곁으로 네 남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잘해줬길래 구체적으로 어 뭘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려웠을 때 뭐 밥을 한 끼 정도 먹고 우리 살았어요 네 그래도 뭐 그거 어렵다 생각은 저는 별로 하지는 않고 네 남편이 다 잘해주니까 네 다 좋았어요 아 오늘 보시는데 여러 대 지금 골자 꺼지네 그렇게 잘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네 그것은 그때는 워낙이나 없으니까 네 저 사람이 구태여 시장 가서 뭘 사올 정도로 돈을 뭐 월급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아 어떻게 조금 생기면 내가 좀 사오고 이런 처지니까 저 사람한테 돈 이라는 걸 단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게 조금씩 내가 어떻게 사들고 이렇게 이렇게 요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내 사랑이 지극해요 어머니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부인이 어디가 이렇게 예뻐요 그냥 나 좋다 하는 데는 다 좋죠 아 나를 위해 주니까 네 나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 싫다고 하면 싫은 거잖아요 싫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암만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없이 무명이고 괄세받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때 인정해주고 부딪히고 다니면서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몰라도 길거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돌멩이라도 그 돌멩이라도 집에서는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로 그렇죠 집에서는 그 돌멩이가 아니고 그 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때요? 잘해줘요 계속 아버지같이 처음과 지금 뭐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서로 인정해주는 게 정말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켜봐주는 거 모든 오늘 부인들은 요즘 같은 그 세태에 남편들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걸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그 복이 바로 본인에게 돌아오시니까 네 오늘 김성현 씨도 감사하고요 페이로시 부부의 앞날에 여러분 소망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빌어드리면서 큰 박수 보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